야 역시 하천지 달인이다 오 제홍이도 잡았어? 짧은 척에서도 잘 나오네 제홍이가 사이즈가 좋은데 하천지 풍은 사이즈가 많이 좋아졌어 야 사이즈 좋다 확실히 들어서 빼 야 그 물속에다 해버리면 찍히냐 사진이 좀 더 들어봐 좀 들어올려봐 들을 수가 없어 무거워서 와 걸렸어 잠깐만 여기 들어봐 장화 좀 올리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